여러분 안녕 안녕 인스타 라이프가 처음이야 개인 인스타 라이프가 처음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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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목 보셨나요? What a wonderful 인스타 라이브에요 헬로 류진 하이 안녕 그래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켜봤어요 오늘 약간 요즘에 하늘을 보니까 청구 인비의 계절이 오더라구요 하늘은 높아지고 사람은 살이 찌는 가을이 오고 있는게 늦게 지더라구요 하늘을 보면은 그래서 한번 조금 이런 옷도 입고 오늘 메이크업 선생님께 가을가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가을가을하게 해봤습니다 가을 여자 같나요? Hello from Australia 안녕 Hi 되게 여기는 또 되게 다르다 브이라이브랑은 그죠? 느낌이 진짜 달라요 너무 예쁘다 뭐야 그리고 브이라이브보다 훨씬 댓글이 보기가 편하다 되게 다르다 진짜 브이라이브랑 인스타라이브랑 정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 English please I'm not that good at English 캡처 타임 뭐 원하는 포즈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 노랠 불러달라는 것도 있고 하하핳 하하핳 요런 느낌이고만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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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하하핳 하하하하핳 하하핳 일시정지 됐대요? 그랬대요? 네 여러분 한번 봐 볼게요 근데 우선은 저랑 놀아줘요 여러분 제가 왜 인스타라이브를 켰는지 아세요? 지금 저녁을 저는 시켰거든요 근데 시간이 30분 40분 정도가 예상이더라구요 그 시간 허투루 보낼 수 없어서 우리 미찌들이랑 놀아주고 또 놀아달라고 하려고 왔어요 어머 울었는데 존재 많아줘요 뭐해요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안돼 심쿵해요 나 이번주에 시험이 있어서 너의 라이브는 그만 봐야겠다 미안해 가세요 시험이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코앞 일들만 보고 사는거에요 요즘 뭐하면서 지내냐구요 요즘 이제 영상통화 팬사인회도 하고 그거를 우선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영상통화 팬사인회 그래서 미찌들하고 진짜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간간히 이것저것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미찌들도 알게 될거에요 아 미찌들 그거 봤어요? 그 라이트링 굿즈 제작 그 라이트링 굿즈 제작 봤나요? Can I get kiss? Sorry but no But I can do this Is this kiss? Not shy, not me Hey 남자 못냈다 봤어요? 라이트링 MD 저희 진짜 그거 약간 밤에 찍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희가 원래 약간 뭐에 집중하면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했던 시간에 30분의 1정도를 보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없이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너무 약간 밤이라서 저희가 또 텐션이 미쳤었어요 그래가지고 못나간 것들도 많을거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즐겁게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Can you show your nails? My nails My nails My nails 짜잔 귀엽죠 여기 약간 깨져서 조금씩만 보여주지 짜자잔 알록달록하게 한번 해봤어요 귀엽죠 음 좋아 흡 오 연예인 이거 필터가 있구나 lov Moment 여러분 저 펄 섀도우 바르고 왔어요 별게 다 있다 너무 재밌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놀아도 하루는 가겠는데요? 안녕 안녕 너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진짜 큐티걸 고마워요 여러분 뭐 점심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을 시간인데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으려나? 먹어야 할텐데 너 로즈처럼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로즈 좋아해요 내 눈이 로즈 제가 2개의 눈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잊지 않았어요 이 눈이 없어졌어요 툭 삼겹살 오 맛있었겠다 삼겹살 맛있어 저도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시켰어요 엄마 이렇게 칭찬이 많으니까 쑥스럽잖아 근데 이거 읽을 수도 없고 너가 술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에요? 뭐 그런 거에요?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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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밥 먹었거든요 유나인 것 같은데? 유나야 라이브 중 어머 깜짝이야 라이브 중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나 가방만 가져가 어 가져가 안 그래도 너 가방 있어서 올 것 같았어 유나는 여기 가고 있었구나 잘 가 유나 그렇게 유나는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달음식 실시간 금황을 함께 하려고 해요 네 6시 반 도착 예정이고요 지금 아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빨리 저녁 드세요 저녁 시키시던가 그러니까 배달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직접 요리를 하시던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저녁을 위해 저녁 설렁 먹으면 안 되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한 끼 한 끼가 소중하거든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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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한 학생들이랑 봐야겠어요 정말? 안녕? 네 이모지 에어린 서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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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도도한 거 알지 그래서 난 너에게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이 왔어요 여러분 저녁이 왔어요 기쁘네요 저는 이만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또 인스타 라이브로 올게요 브이라이브로 또 갈게요 안녕 인스타도 많이 올려줄게요 지금 종료할게